나 모르게 두려워 아 국초파 황자계 가마솥에 정성애 종이가 좀 특별한 게 들어가서요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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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대요 그래? 완전 맛있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그러면 접수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종이 그런 종이지 이건 고기용으로 기르는 거잖아 젖을 짠 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순무순 모여 살지 뭐 그래 다들 재산 정리해서 그렇게 하자 재산이 있어? 사나다 사가지고 니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 거야? 그럼 이렇게 모여 살면 재미있을 것 같아? 네 가끔 한 방에 사고 아 근데 우리 진짜 대단했었어 문 여니까 바로 나 바로 얼굴 다 모여 아니 어떤 프로가 이렇게 남자 여자를 하나 한 방에다 집어넣어 어떤 프로가 게다가 막 그거 알아 막 문이 열려 막 여자방 문이 근데 열렸는데도 아 뭐 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세준 오빠가 코 고른 걸 대비해서 기막이를 하고 오셨대요 근데 정작 본인이 고르셨대요 오빠는 참 매력이야 응구익의 매력이야 응구익도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이야 응구익도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